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등신대? 아 등신대 한 번 볼래? 등신대야 창고 구석에 가있더라 아이고! 아이고! 아 뭐야 이거 뭐야? 아 이거 그냥 그거 어 빈손으로 오긴 좀 뭐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세상에 뭐 저런 걸 사왔어 너무 궁금해 내가 가지고 올게 아 그게 너 보면 진짜 네가 만든 거 네가 사귀를 한 거야? 네 제가 의뢰를 했어요 등신대 제작업체를 좀 알아봐서 어머머야 했는데 인성이 키를 원래 키대로 해주셨으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잘못 돼가지고 짜증했어? 180으로 만들어 온 거야 인성이 키를 아 190으로 해야 되는데? 예 밖에서 보면 너무 가까워 야 경혜 봐봐 이렇게 해왔어 왔다니까 어머머머머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인성이 키는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태은이 형 키를 내 키를 더 해준나? 더 해서 인성이랑 키를 같게 좀 해달라 아 그래서 날 줄인 거야? 아니 그랬더니 아니 이게 확실히 내가 골반을 맞춰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형 다리를 확실히 늘려주셨는데 왜 나를 줄이냐고?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나는 아니 근데 이거 언제적이야? 9개월 바람이 보자 나 이거 9개월 바람이 보자 오 심지어 내가 더 작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내가 난 좋다 야 당연히 당연히 니키에 성형을 이마표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에이 야심찬 개인 아니야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네가 지나온 길은 달콤한 사랑의 향기